아 이거 무효야 나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연기한 거란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나 너 좋아한단 말이야 여보야 너 나 집중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임마 니가 튕기기작전 하도 오래하니깐 내가 맞짱을 좀 쳐준거지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개방신이냐고 나는 멈출때부터 알아봤어 야 야 야 야 야 나 지금 어떡해 아 진짜 놀랬잖아 이거 나 진짜 놀랬단 말이야 왜 불렀어? 응? 이거 저기 있잖아 그 저기 지난번에 니가 할래그랬던거 몰라 그거 오늘 그냥 꽉 해버릴려고 야 야 야 버스 떠났어 이 아가씨야 그러게 하자 할 때 했어야지 미스팅겨 구조 도움둔 또 못 가진 게 아니라 아 이건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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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